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마마무의 1cm의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발매가 된 앨범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의 노래가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여러분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전형적인 힙합 스타일의 음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한 패턴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노래를 끌고 나가게 되겠어요. 자 그리고 시퀀싱의 어려움보다는 여러분께서 사운드에 중점을 두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노래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해당 음원은 여러분께서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번 참조를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스케치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. 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게 되면 특정의 패턴 얘 같은 경우는 한 4마디 정도라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. 그 4마디가 연속적으로 쭉 반복이 되겠어요.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노래에 중점이 되는 포인트는요. 비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의 비트를 메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가지 노래와 랩으로 많이 채우는 형식을 차용하게 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해당 노래는 BPM은 먼저 여러분께서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. BPM은 100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구요. 자 그 다음에 해당 키는 E마이너키가 되겠습니다. 자 E마이너를 하면 자 여러분께서 나란한 조를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. 자 루트인 E에서 앞으로 3칸 자 즉 G음이 되겠죠. 자 그래서 E마이너키는 G메이저키와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G메이저키를 자 E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요정도로 설명을 하구요.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곡 같은 경우는 로직 안에 있는 내부 악기와 플러그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있구요. 반복적인 패턴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런 힙합 스타일의 노래 같은 경우는요. 자 리듬부터 보통 메이킹을 하는데요. 베이스드럼 즉 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소스 같은 경우는 EXX24에 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팩토리 자 그 다음에 드럼앤퍼커션에 자 싱글드럼 킥에 보시게 되면 일렉트로닉킥 자 굉장히 많은 킥소스들이 있어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씩 골라서 선택을 해서 들어보시면서 자 원곡과 비슷한 사운드의 질감을 가진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 저 같은 경우는 25번 요 킥을 썼는데요. 자 먼저 요게 C1이라고 되어있는 거는요. 자 지금 어디에 맵핑이 되어있냐면 가운드 C3를 기준으로 해서 두 옥타브 밑에 있는 C1이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자 다음 마이너스를 눌러서 그 전 자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. 자 하나씩 눌러서 C1을 누르면서 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소스를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저 같은 경우는 중심이 되는 킥을 먼저 요거를 선택을 해서요. 작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더빙을 했어요. 자 밑에 있는 킥2 같은 경우는요. 요거 보시면 로직에 있는 그냥 드럼킷 자 드럼킷에 있는 소스가 되겠는데요. 자 얘 같은 경우는 C0 밑에 있는 킥 자 요 소리예요. 자 전에 있던 거는 잘 들어보시면 자 이렇게 어택이 있고 자 하이 대역도 있고 펀치감이 있죠. 자 얘는 힙합의 특유의 로우파이한 소리를 살리기 위한 킥이 되겠습니다. 자 요거 두 개를 합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이해가 되셨나요?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합성을 하는 걸 레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무작정 하지 마시고 사운드에 어떤 부분을 할당할 자 킥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킥 하나에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부족한 대역을 해결할 다른 킥을 섞는 자 요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킥1만 들어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킥2랑 같이 들어보시면 자 이렇게 밑단을 자 밑단을 채워주는 사운드를 섞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좋습니다. 자 그리고 프레이즈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반복이 되겠어요. 쭉 반복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께서 여기를 보셔서 자 커스텀으로 가신 다음에 자 그리드 라인을 16으로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 그리고 원 쓰리의 킥이 나오구요. 자 이렇게 중간중간 8분 혹은 16분 음표 혹은 자 8분 혹은 16분 음표로 자 킥을 더 애드를 해서 자 리듬감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런 식으로요. 자 이렇게 16분 음표로 두두둣 하고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힙합 음악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좋습니다. 스네어와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의 그루브가 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스네어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스네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2&4에다가 위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트랙 스택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. 자 트랙 스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요. 자 굳이 각각의 트랙에 위치를 시키지 않아도 자 여기에다만 위치를 시켜도 두 가지의 사운드가 합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 로직의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.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. 자 팩토리에 있는 드럼 앤 퍼커션의 싱글 드럼의 드럼 자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D1이라고 되겠죠. 즉 자 가운도 C3를 기준으로 해서 두 옥타브 밑에 있는 D노트 자 요거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그래서 첫 번째 스네어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네어는 자 요렇게 자 얘 같은 경우가 중심이 되는 스네어가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네어를 이용을 해서 자 약간의 어택을 더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트랙 스택을 하는 요령을 잠깐만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께서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자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샘플러를 하나 장착을 시켜주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사운드를 골라주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듀플리케이트 트랙을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시켜주시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자 얘와 얘 소리를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우클릭을 하셔서 크리에이트 트랙 스택이라고 있죠. 자 얘를 눌러서 자 서밍 스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로직 기본 강좌를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그러면 이런 트랙 스택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자 이 팩팅도 하나의 트랙 스택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자 CPU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가지 사운드들을 레이어링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만의 프리셋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. 자 좋아요. 그 다음에 하이햇 패턴으로 잠깐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. 자 하이햇 같은 경우는 울트라 비트를 이용을 해서 썼는데요. 자 힙합 음악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드럼 킷에 자 808, 909 자 요런 킷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있던 드럼 머신에서 나온 소리가 되겠는데요. 자 여기에 있는 사운드들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힙합 음악에 굉장히 어울릴 법한 사운드들이 포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물론 자 여기 보시면 힙합으로 네임을 가진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좋아요. 하이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패턴인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8분 음표 단위대로 쭉 이렇게 나타나 있고 끝에만 16음표가 하나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여러분께서 엔비치의 기본 강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8분 음표, 16분 음표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리드의 단위를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. 혹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엔비치 아카데미에 있는 강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악보를 보시고 이 그리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.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칸 단위로 자 8분 음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끝에만 자 한 칸 단위인 16분 음표가 나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이햇 같은 경우는 자 일률적으로 밸러서티를 똑같이 하지 마시고 강과 약을 두어서 다이내믹을 살려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 지금 노트 밸러서티를 보시게 되면은 강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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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. 자 이것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여러분께서 자 노트를 실시간적으로 입력을 하셔서 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좋습니다. 그러면 드럼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쉐이커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. 자 요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쉐이커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울트라빛에 있는 사운드를 골라서 쓴 거고요. 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프리셋들이 있는데요. 자 아프리칸 킷에 가셔서 자 쉐이커만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자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퍼커션들이 포즈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께서 퍼커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. 자 그 다음에 쉐이커 같은 경우는 자 중간에 리듬을 조금 더 분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기준점이 되는 자 원 비트, 투 비트, 쓰리 비트, 포 비트 요런 데를 피해서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 되겠어요. 자 한번 들어보시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. 자 그래서 자 요런 기준점이 되는 원 투 쓰리 포 비트 같은 경우는 자 킥과 스네어 정도가 위치를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박자에다가 자 쉐이커를 넣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오늘은 리듬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